그래서 이제 속에 있는 아이들을 꺼내줄겁니다 이렇게 꺼냈구요 한번 더 다시 찔러 보도록 할게요 네 묻어나오는 곳이 없어서 매우 잘 익었어요 이제 이 익은 것들은 저쪽 쟁반으로 올려줄 거에요 쟁반에 놓고 다시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알람이 울려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븐을 열었구요 오븐 속이 이렇게 됐는데 한번 안에가 익었는지 입수시개로 확인을 해볼게요 굉장히 위험하지만 손을 되게 되게 조심을 해서 한번 찔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묻어나오는 게 없어가지고 다 익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빵을 완성을 했구요 두 재료인 거미젤리들과 크림치드 크림을 완성을 했어요 일단 이 머핀을 이 통에 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 찍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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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이 이마트에서 사온 거예요? 슈가 파우더만 샀어요. 근데 치즈라고 한 거 아니에요? 크림치즈요. 치즈가 되는 거예요? 아니요. 크림치즈 필링이죠. 버터랑 크림치즈랑 슈가 파우더를 넣고 만든 크림이에요. 한 마리로 크림이야 크림. 아 만들었어요? 응. 크림도 내가 직접 만들었다고요. 오 잘했네요. 영혼을 좀 넣어줘요. 아무리 배가 고퍼더라도 조금만 참아줘요. 네. 분명 다 합니다. 이거 하나 드셔보실래요? 아니요. 네. 밥을 먹고 싶습니다. 그래요? 눈에 배가 낄 거 같아요. 그럼 선배님. 저기 통에 얘 빵 좀 담아줄래요? 네. 크림치즈 크림을 짜줄 거예요. 이거 처음 해보는데 되게 좀 떨리네요. 네. 이렇게 하고. 네. 바로 주 재료인 거미를 올릴 겁니다. 선배님 어때요? 네. 굉장히 예쁘네요. 이게 예쁘다고요? 네. 징그러운데? 그렇습니까? 네. 할로윈 머핀 갔어요. 네. 할로윈 머핀 갔어요. 네. 목소리가 없는데 왜 그래요? 저는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고 지금 당장 밥을 먹어야 하는 상태인데 네.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아 그래요? 조금만 참아주세요. 이거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혹시? 걸렸네요. 오늘 저녁은 못 먹을 것 같습니다. 왜요? 이렇게 잘하는데. 최대한 빨리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뚜껑을 좀 닫혀주세요. 이거 뚜껑을 좀 닫혀주세요. 네. 뚜껑이 닫는 거 문제에요? 닫는 거 문제에요? 음. 내가 닫을 테니까요. 네. 이거 담아주세요. 장갑을 끼고 넣어주세요. 위생적으로. 네. 사진을 한번 찍어볼까요? 장갑이 너무 손대요. 흐흫. 그거. 틀림용이니까. 맞춰. 방금. 회사에서 일이 끝났는데. 집에 와서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천원들이 그냥 천원. 흐흫. 흐흫. 고마워. fine. 빌리. 이젠이. 아까れ aí. 간단하게 펼쳐주세요. 윗머리가 이쁜요? 저는 잘하고 싶지 않은 상태입니다. 저는 밥 먹을 시간에 밥을 먹어야 위가 건강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. 알겠습니다. 스트레스를 주지 마세요.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가 더 나빠집니다. 저렴하다.. 이건 그럼 물이 담지만 물이 담지만 물이 담지만 물이 담지만 물이 담지만 사고가 일어납니다 물이 대 Ancient 모기 Olá 무슨 말씀ha 2ido 물이 담지만 고 찍amen 생기로 물을 급하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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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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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. 끝. 빵을 통에 담습니다. 저는 이제 틀에 빵을 다 담았고요. 이제 크림치즈에 크림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할로윈 거미 머핀 앱 옥토포스 머핀 종료. 재료 종료. 안녕. 안녕.